오늘은, 아... 즐거운 시간 드세요... 아... 뭐... 이따 우리 처음 시작이니까 아... 뭐 시원하게 막아드려야죠 삼촌 조금만 일치고 오지? 아까 40대 이모들 계셨는데 아이고... 삼촌 혹시 아까 전에 밑에 계속 계셨어요? 우리 삼촌? 아까부터 밑에 계속 계셨어요? 아 좀 빨리 올라오시지 아까 40대 언니들이 있었는데 봤어요? 아니 그럼 뭐 했어요? 뭐 차키랑 뭐 이렇게 많이 흘려 그러게 아까 그거 입고 왔어야지 그래야 거기다 다 숨겨놨을 거 아니에요 아 아까 오셨어요 오 오셨어요 그게 그 언니들이 소개시켜주고 그러는 건데 아깝게 잠시만 옆에도 새로 일행인가요? 아 여긴 멀어지는 분들이 여기 있는 누구랑 오셨나요? 여기 있는 여기 옆에 아니 아니 여기 여기 네네 사사 너무 많아지 혹시 여기도 어머님이세요? 아 결혼하셨어요? 네 축하드려요 봐봐요 결혼하니까 옆에 남자가 없잖아요 지금 뭐지 나 얘 모자 벗으니까 이제 뭔가 닮았다 했는데 살찐 장챈이야 얘 장챈 닮았어 장챈 니넨지 아니 고개 좀 들어봐봐요 우리 장챈 형아 아니 아니 옆에 삼촌 말고 이렇게 옆에 어구구구구구 살짝 고개 들어봐봐요 고개 들어봐봐 지금 봐봐 살찐 장챈 아니야 저거 아 일단 여기다 좀 안아줘야 돼요 여기는 가족단인가요? 여기 셋 아 가족이에요 네 어머님 혹시 아버님 믿는 거 아니죠? 믿는 거 아니죠? 믿어요? 아 믿어요 알겠어요 그렇죠 가족은 믿음이 필요하죠 과연 우리 아버님은 어머님을 잘 지켜주실 수 있을 것인가 오오오오 오 아버님 하체 아직까지 건강하시네요 아들 너는 보지 말고 너 할 거 해 옆에 장채령아랑 놀아 장채령아랑 언니 표정 많이 안 좋으신데 괜찮은 거 맞나? 괜찮아? 얼굴 조만간 터질 거 같아요 자 일단 우리 몸풀기니까 여기 너 좀 만날 거 같기 이거 잠옷 아니? 잠옷 아니야? 잠옷? 어 이거 잠옷 아니? 아 나 진짜 하다가 다 입고 오네 진짜 좀 집에서 입어 그런 거 집에서 아우 진짜 아 이런 거 왜 입고 와 왜? 아 이 형 얘 또 뭐야 이거? 아 이 치마 진짜 미치겠 여기는 복장이 왜 이래? 아우 진짜 쟤 남학생 또 뭐해 저기서? 얘 또 왜 매달려 있어? 얘 뭐야 아우 진짜 어 이쪽에는 답이 없는데 이게 아우 진짜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안경 불어져 안경 안경 아 이거 믿을 게 여기밖에 없네 여기밖에 아우 옆에 여기 어머니들 말고 옆에 이제 커플들 만나네 야 너네도 연애할 때가 좋은 거야 옆에 봐봐 엄마들 어? 아무도 안다줘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연애할 때가 좋은 거예요 연애할 때가 아 옆에 여자친구 맞죠? 아 조용해봐 여자친구 맞죠? 잘 챙겨주세요 잘 알았죠? 잘 챙겨줘야 알았죠? 앉아 봐주면은 여자친구도 떨어뜨릴 거야 잡아준 거야? 아 아까 못 봐서 그렇구나 아 아 앉아 봐주면은 이렇게 튀겨버릴 거야 이렇게 세게 튀길 거야 세게 튀겨서 여자친구 떨어뜨릴 거야 어차피 옆에 어머님들 알아서 잘 모셔요 내가 볼 때 저 어머님들 건강하셔 건강하셔 그러니까 여자친구들 떨어뜨릴 거야 여자친구들 떨어뜨릴 거야 이럴 때 여자들이 좀 약한 척하고 떨어져야 남자들이 이제 이제 잡아주는 척 한다고 잡아주는 척 어차피 옆에 어머님들 건강해서 나 그냥 세게 튀길 거야 그냥 빨리 안 잡아줘 안 잡아주면 계속 세게 튀길 거야 빨리 여치 빨리 잡아줘요 여치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라도 해 뭐라도 해 일단 옆에는 옆에는 옆에 안에 네? 결혼을 했다고요? 누가? 아 둘이 결혼했어요? 아아 결혼을 했구나 빨리 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행복하세요? 후회 안 하세요? 그렇댔어요 네 어머님 행복하세요? 후회 안 하세요? 후회 안 하세요? 네 다행이에요 아 여기 여기도 좀 치켜줘야 되는데 애들이 좀 여기도 못하네 아 나 진짜 아 어떡하지 한쪽에 너무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 못하는 사람만 차라리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못하는 사람들끼리 안전한 사람 좀 잘 좀 챙겨봐요 아우 진짜 아 왜 주일은 내일인데 왜 여기서 기도하고 계셔요 지금 짜증나게 돼 진짜 빨리 좀 챙겨봐요 챙겨 아 뭐야 여기 반대쪽 완전 이상해 아 사람들이 혹시 애인이에요 지금 두 분이 애인인가 이게 애인이 맞나 이게 어떻게 둘 다 힘이 없지 둘 다 힘이 없지 얘 한 명은 힘이 좋아야 되는데 둘 다 힘이 없지 야 너네 옆에 있는 애들 너네 뭐 쳐나봐 자꾸 어디 쳐다봐 야 고개 오른쪽으로 돌려 우양후 그렇지 그렇게 보고 있어 어디 봐 이거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여기서 자꾸 기도하고 계세요 빨리 좀 일어나봐 일어나봐 다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해 이 모터 이거 아 잘 좀 타봐 이거 잘 좀 타봐 아우 진짜 아우 갑갑해 갑갑해 아우 미쳐 아 여기 또 치마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아 진짜 너 때문에 우리 너 알아서 책임져 진짜 여보이까보다 그냥 아우 그 옆에 있는 남자애는 왜 자꾸 괴롭히는데 왜 아우 우리 잠옷이나 만나야지 아우 우리 잠옷이 그냥 그래도 야 좀 괜찮은 편이네 이게 옷이야 아우 괜찮네 차라리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잠옷이 입고 오던가 그치 아우 아우 남친 얼마나 편해 앉아봐도 되고 어 옆에 두고 옆에도 일행이에요 들면 얘네도 일행 야 너 그러고 있을 거 아주 의자왕 같아 의자왕 그래 너 의자왕 같아 좀 옆으로 좀 봐봐 옆에 자리 얘 왜 이렇게 자리가 많아졌어 아우 나 진짜 쭉쭉 밀어 그냥 쭉쭉 밀어 그냥 아주 다 죽여봐 아우 이게 아주 이게 무슨 놀이기구야 놀이기구 이게 아우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니 이 놀이기구냐 이게 아우 진짜 나도 이제 모르겠다 너네 알아서 해라 너네 알아서 해 아우 좀 옆으로 좀 가 옆으로 옆으로 가 가 가 옆으로 가 가 옆으로 다 가 가라고 가라고 옆으로 가 쭉쭉 가 더 가 더 가 어 아우 미치겠다 내가 오 미치겠어 항상 정상의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어 이제 아우 여기서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뒤닫지 마시고 이제 편안하게 좀 쉬어요 아우 또 손을 준비할까요 아무쪼록 나를 사느라 고생들 했고요 아우 아우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시원하게 아버지 찍어드리면서 아우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우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어머님 괜찮으세요? 타실만 했나요? 아우 여기 지금 우리 아들님하고 여기 아버님하고 같이 타신 우리 어머님 괜찮으셨어요? 아우 어머님 안 괜찮대요 좀 잘 좀 챙겨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리로 눌러놨는데 이게 피가 안 통하는 거 같아 그래서 힘든 거 같아 아우 죄송한데요 다리 말고 손으로 잡아주시면 좀 틀릴 것 같은데 아버님 손으로 손으로 아 그 어 그 맞아요 맞아요 그 옆에 있는 손잡이 그렇지 야 이거 젊은 사람들만 아는 건데 이거 어디서 배워 있었을까 아우 아래 너는 이런 거 궁금해하는 거 아니야 너도 고개 돌려 옆에 내가 장채영아랑 놀라 그랬지 왜요? 아냐 옆에 고개 돌려서 빨리 장채영아랑 놀아 잘 어? 고영아랑 놀아 빨리 네 장채영아 머리 풀려서 재협재인 됐다 야 재협재인 됐어요 하하하하 머리 좀 많이 힘드시니까 이 정도면 괜찮으세요 이 정도면 좀 살 것 같아요 죄송한데 이럴 거면 그냥 해적복만을 탓이에요 네 그게 제일 맞아요 자 여기 뭐 다들 예술거래 자 우리 자몽 포토도 너네 또 좀 튀겨주고 싶은데 옆에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서 튀겨주지를 못하겠네 하하하하 옆에 여기 여기도 좀 옆에 아가씨 그냥 너 의자왕 해 오늘부터 의자왕 해 옆에 나가시면 네가 다 될 거가 그냥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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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남자친구분은 안경이 갑자기 왜 이렇게 습기가 잡고 있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프트 보고 다녀야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무쪼럼 수고 많이 하셨구요 하하하하 여친 한 번만 잘 좀 잡아주세요 하하하하 아니 그 다리로 안 돼요 우리 청각 안 되는 거 그래 이거는 그렇지 이런 것 좀 해줘야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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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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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